가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의 감정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홍잠원입니다. 내가 바로 홍잠원이다는데요.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는 노래인데요. 소외 선생님께서 신재동 악단장님께 잠원이 멋진 노래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신재동 악단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노래입니다. 저의 노래인지 실감이 안 났고요. 또 되게 정말 자신감 있고 또 그런 노래여서 되게 좋았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노래도 잘하고 나중에도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노래? 큰 소리로 울면서 태어났단다 세상아 정말 반갑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내 갈 길 맞지를 마라 돈도 명예도 사람도 인생도 두 손에 꽉 쥐고 산다 나이가 어리다고 비웃지만 나를 안다 사랑이 뭐냐고 묻지를 말아 나도 남자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폼나게 폼나게 살아간다 나는 나는 꿈있는 남자 내가 바로 공점은 있어 큰 소리로 울면서 태어났단다 세상아 정말 반갑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내 갈 길 맞지를 마라 돈도 명예도 사람도 인생도 모두가 내 것이란다 나를 고르다고 비웃지 마라 사랑이란다 사랑이 뭐냐고 묻지를 말아 사랑이 뭐냐고 묻지를 말아 나도 남자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폼나게 폼나게 살아간다 나는 나는 꿈있는 남자 내가 바로 정원에 있어 내가 바로 정원에 있어 내가 바로 정원에 있어